2주 1주일 2주 1주일 2주 1주일 형 왜 12급이에요? 지금 내가 하는데 그걸 봐 제가 원래 오늘 90까지는 5급 찍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오버워치 방송이나 할까 이 생각했는데 지금 ㅈ했거든요 오늘 글렀어요 약간 여는 수호하고 이거 야임 써서 어어 우유 아비하게 할게요 똑같이 4주 1주 5주 2주 5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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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을 오우우쥐 정말 놀라 힐토나움 조심당 힐토나움 조심당 힐토나움offs 대게ㅋㅋ 힐토나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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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점은 다 된 것 같아요 이 점은 다 된 것 같아요 잘 맞고 있어요 일단은 상당히 잘 맞고 있어 그래 왼쪽만 맞을래 그 문제 받은 병신샥 욕을 배불리 먹고도 졸린 내 삶은 아직 점심되지 변해버린 나에 대한 네 새끼들 마음 또한 역시겠지 오 플리즈 중원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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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원 야포의 숨기각인데 이 씨발 놈들아 난 영원히 내가 할 때 남들 다는 성공의 도로 위 애써 시간 안 버려놔 위험할지도 모를 갓겸 이제 그 갓길로 가네 명치 쳤으면 단편 킬각인데 그 혹시 옆 킬각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게임 병신이라 그렇게 되거든요 어? 어? 아니 우리 사론 어 이 애도 이 다음편 삐각이네 다가 잘했군 음 잘했군 미션 무슨 미션인데? 으에에에엥 들어 엥 엥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